안녕하세요 카카오입니다. 오늘도 어기 없이 돌아오는 하토오TV의 각자 먹방 워 오늘의 깐 댄즈 불량식품 대 세계과자 불량식품 대 세계과자 추억의 과자이죠. 불량식품 많이 먹었어요? 이럴 때? 저는 그거 100원짜리 만드. 아세요? 알죠. 떡볶이 300원이면 작은 컵 500원이면 큰 컵 거기에다가 100원짜리 햄 햄 그거랑 200원 주면 계란 추가해 주잖아. 쏙쏙쏙 먹고 그랬잖아. 아 그 개꿀맛이었는데 요즘에 안 팔더라고. 오늘의 게임은 뭘까용? 편가르기 게임 할 때 뭐라고 하잖아? 대댄지 편가르기 게임이 지형마다 다르다고 합니다. 으악! 제력한거죠? 댄 댄 뽀얏 댄 댄 뽀얏 이렇게 하나요? 1번 울산 2번 부산 3번 상원 4번 경주 5번 홍영 5번 홍영 아 근데 너무 쉬워. 나 진짜 난 취업 많이 댕기니까. 난 취업 원래 알고 있었어. 근데 우선 댄 댄 뽀얏 해갔냐? 다 해갖지. 댄 뽀얏? 아니 그렇게 안해. 근데 뭐 야! 왕년에도 불량식품 껌 좀 씹었으니까 불량식품 추억의 과자 저는 태궐 과자를 먹도록 하겠습니다. 개의 득인데? 나 이겼는데? 이거 뭐라? 부직포로 하나? 이건 유명하고 편집을 줄게 내가 되게 많이 봤는데 한 번도 안 사먹어. 먹어도 돼요? 오늘은 한 입만이 없어요. 서루껄 뺏어올 수 있는 기회를 게임을 통해서 드릴게요. 아 아직 맛보기 전에 추억의 게임 지우개 지우개 레슬링이라는 게임인데 손가락으로 자기 지우개를 옮겨서 거기 위에 걸치면 1점 한 번에 올라가면 K6 먼저 3점을 따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오케이! 가자! 야 너 진짜 너 할 줄 모르지? 약간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그렇게 얍삽하게 하는 거야? 뭐 니들 그렇게 해? 그럼 나도 이렇게 세우면 되는 거야? 어 안 됐네? 내 거 건드리면 안 된다 진짜 얍삽하게 한다 너 아 그만 도망가 1점 너 잘한다 아 내가 이거 잘한다니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씨 오 이거 거기도 우승 it 3대 떡이야? 하나 가져오면 돼? 3개를 가져갈 수 있어? 3대 떡이니까 3점이니까 이게 뭐야? 파인애플이야? 마일로 파코트 이거 맛있어 파코트는 절장 줄 알았어 진짜 추천해 이거 이렇게 이렇게 일단 기본적으로 쇳다리부터 가볼게요 쇳다리도 구워 먹어? 쇳다리 구워 먹지 나하튼 쇼다리들이 진짜 쇼다리 잘 먹었어. 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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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어, 저. 나 지금 이거 왜 먹는지 모르겠다, 야. 어우, 야. ASMR라도 해. 그러고도 할까? 어우, 냄새. 아, 이거. 쫀득이라 그러나? 뭐라고 하는데? 쫀득이. 응, 고소한 냄새. 옥수수 냄새. 어. 갈 땐 가더라도 쫀득이 하나 괜찮지 않아? 응. 쫀득이 같이 생각하는 거지? 아, 뜨거워. 아, 뜨거워. 아, 이거 너무 맛있어. 야, 어묵 아니야, 어묵? 이거 이렇게 돼 봐야 돼, 맞지? 이렇게. 불 껐어, 얘. 나도 먹고 있는지 나 관심 좀 가져줘. 다들 이거 쳐다보고 있어. 야, 내 시청자들도 이거 볼 걸? 자, 빨리. 다음 음식. 끄요. 와, 야, 이거 진짜 추억이다. 이거 입속에서 와따따따따 하는 거 있잖아, 그거? 와따따. 아, 나오는 건 아니고? 나오는 거야, 원래. 나오는 거 아니야, 아니야. 나오는 거라니까? 나오는 거야, 원래, 바보야. 아니야. 근데 왁케줄 때 뭐 나오는데? 왜 이렇게 냉동아. 왜 그래? 이런 애들이 있었어. 손들어. 아, 진짜 하지 마. 손들어! 하지 말라고. 손들어, 양 손들어. 꿀꺼면 왜 들라고 해. 불고사야, 얼굴에 맞지? 아, 이거 알아. 혓바닥에 싹싹 뿌리는 거 아니야, 이거. 이거 주머니에 넣고 다 헹기면서 괜히 어른인 척 가보자. 수업 시작하긴 하네, 초등학교에서 초등학생들. 자, 수학 김치 끝내세요, 그런데. 이번에도 역시 뺏어올 수 있는 길. 아, 학종이 뒤집기. 자, 5초 더 드릴게요. 5. 4. 3. 2. 아아! 아아! 하하하하. 하하하하. 자, 합시다. 도망했다, 어떡하냐. 하하하하. 아아! 다시. 아아! 다시, 다시, 다시. 아, 안 넘어가. 진짜 초기 같다. 으 5 아니 수영 Parl 한 마리 넘겼는데? 8, 9, 10 8, 9, 10 딱 맞는데요? 하나 같이 한 개 골라 오 괴감 짤어 이거 이거 걸고 한 판 하면 안 될까? 다 걸게요 이거 걸고 한 판 하자 오케이 야 이거 카메라맨이 왜 치고도 얘기해 너무 심하지 않아요? 아 이렇게 웃기네 아 나 동심으로 돌아간 것 같고 너무 즐겁다 여쌍! 자 저부터 가볼게요 리털 스포츠 조금 자비를 베풀게요 뭐가 되나? 말없나? 하하하하하하하하 찐택이랑 비교를 한 번 해줄게요 거의 이 정도면 조향사 아니에요 이 정도면? 내 거야? 어? 이거 많이 들어있다 뭐가 저거 먹어볼게요 이 소리 이 소리 거다님 먹어봐 거다님 먹어봐 안 된 말이씨 주세요 주시 드롭팝 라스베리 너 먹어 뭐 할게? 먹어봐 하하하하하하 으어어 너무 셔요 한 개 먹어 조그만 것만 드셔라 두 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있다 감사합니다 여기에 머리 세 번 박어 하하하하하하 머리 세 번 박어 그렇게 하면 안 된 거니까 먹더라 못하겠지 핫핫핫핫핫핫핫핫핫핫하 그렇답니다 핫핫핫핫핫핫핫핫핫핫핫핫핫핫핫핫 두 개 줄게. 또 뭐 줘? 줘. 오 이거 맛있는데! 이거! 나 이거 진짜 진짜. 오 이거 개꿀맛. 야 이건 내가 이겼다. 엄청나겠다. 오 이거 깨더리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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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? 너무 맛있어. 착한 이는 들어와야지. 착한 이는 들어와야 돼. 뭐야? 이거는 복불복으로 뽑으면 튀어나가는 거예요. 근데 내가 갖고 있는 만큼 이 거를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. 막 뽑아야 되니 그냥. 막 뽑아버려! 뽑아버려! 왜 이렇게 잘 뽑아? 내가 세 개 가져오는데? 아 맨날 이겨 얘가! 야 근데 오늘 지금 3개 가져왔습니다. 3개 과자부터 제가 먹어볼게요. 3개 가져왔으니까 3개 과자. 와 여기 맛있을 거 같아. 너무 맛있을 거 같아. 먹어. 한 입 먹어 일단. 맛있어 맛있어. 좋아. 오이씨. 우와 반달그릇게. 그 맛이야. 안에 초코 시럽도 들어가 있어. 난 이거 좋아해. 맛있지? 우와. 국지 입에서. 다루 마냥 국지. 다음은 전 이거 먹어볼게요. 꾀두리. 이만큼씩 나오거든요? 맞아 맞아. 맛있어. 되게 바삭바삭해요 이게. 국지 그 맛이야. 나노콘. 나노콘 좀 맛있잖아요. 맛있어. 이거 근데 항상 먹을 때마다 느꼈는데 딱딱해. 딱딱하고 약간 육파라파.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세계 과자랑 불량식품을 리뷰를 해봤습니다. 오늘의 하이라이트가 남아있지. 달고나 만들기. 너 안 해봤지?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. 그렇게 하는 거야. 야. 오 탄다 빨리. 오 나온다 나온다. 비주얼 나온다. 근데 야 불이 붙었는데. 야야야야 빨리 녹여. 나 많이 넣으면 안 돼. 야 왜 그렇게 타면. 굴대가리도 새끼가 어딨어. 오 된다 된다 된다. 오 오 오. 자 자 한 번씩. 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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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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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특집. 크리스마스 특집. 눌러 눌러. 크리스마스. 오 너무 재밌는지. 재밌다. 야 이게 뭐야. 모양은 개뿌이지. 뭐야. 이게 모양. 이게 무슨 모양이야 모양. 도전. 너는 시키는 것만 해. 들고만 있어 기계 마냥. 뭘 하려고 그러지 마. 알았지? 알았어. 아냐 아냐 불 너무 가까워. 너무 가까우면 안 돼. 너무 가까우면 안 돼. 됐어 야 됐다. 아까보다 훨씬 잘 돼. 아 이걸 좀 세게 잡아봐. 내가 돌리질 못하잖아. 아 자기는 들고 있는 것도 못하냐. 불렀어 옆에. 자기가 살짝 올려. 불이 붙었잖아. 쏟아 쏟아. 쏟아 쏟아. 쏟아 쏟아. 야 탔잖아. 야 야 어떡해. 어떡해. 그만해 그만해. 야 야 어떡해. 어떡해 그만해 그만해. 꺼 꺼 꺼 꺼. 어떡해. 자 빨리 마무리면 돼. 그거 들고. 여러분 저희는 안 될 것 같아요. 힘을 합쳐서 해봤는데 뭐가 실패였을까. 오늘은 추억의 과자 대 세계 과자를 했는데 마지막에 달고나까지 이렇게 성공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들께 선물도 좀 보내드리려고 했는데 그냥 너무 맛있어 갖고 저희만 먹을게요. 오늘은. 더 재밌고 더 맛있는 각자 한팡으로 들어가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또 뵙습니다. 월 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